갈릭쉬림프피자 갈릭쉬림프피자 핫봉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리뷰 이벤트로 참여해가지고 4개인가 더 왔을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피자집에서 오는 핫봉이 맛있지 않나요 상표 보이게 해 드릴까요? 했습니다 상표 보이게 해 드릴까요? 상표는 원래 불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상표 반응이 씩 칫 상표 아주 개다르 아 지금 있는 건 먹으려면 다 먹을 수 있긴 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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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약간 후춧가루 같은 게 있나? 뭔가 매운 게 느껴지던데 약간 후춧가루 같은 게 있나? 뭔가 매운 게 느껴지던데 아 소스에 잘 안 뿌려 먹습니다 아 별로예요 다시는 안 먹을 거 같아 건강한 맛이야 굉장히 안 좋아 건강한 맛이야 아 이거 뭐죠? 명칭이 있는데 이거 뭐죠? 요구르트 요구르트 alien 아 모양을 한번 보여 되겠어요 아씨씨 interes이거not 왜 건강한 맛이래 아 아니.. 파하고.. 브로콜리하고 파하고 막 파같은 것들 음 요거트 음 맞아요 옥수수하고 갈릭 시림프 피자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적혀져 있습니다 흠흠 한 판이요 사실 먹으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좀 일부러 다 안 먹으려고 하지? 아 근데 별로예요 아 토마토하고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아 너무 사라지 그냥 고구마 피자나 먹을 줄 음 1인분 피자 1인분 피자면은 보통 피자가 몇조각 오나요? 아 너무 싫어 이거 대패져있는 토마토 쪽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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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크기가 작구나 이거 1인분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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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한 맛이지 흠 흠 사촌 안 먹을듯 흠 흠 진짜 건강한 맛이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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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자체도 생각하는 그런 맛은 아니에요? 그냥 나는 이 토마토하고 브로콜리하고 아 이건 좀 별로 이 토마토하고 이 브로콜리 올라간 걸 별로 안 좋아해 음 피자 자체가 맛이 없진 않아요? 사실 맛 자체가 없는 것 보다는 뭐 건강한 음식들이 있다 보니까 건강한 맛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기본 베이스는 그 뭐야 양파 소스 먹는 맛이지? 뭐 맛 양파 소스 맞나요? 근데 어 브로콜리 어 개시러 아 이 토마토도 먹는 거 좀 그래 아 나 파인애플 피자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오늘 피자 자체를 별로 그렇게 안 먹어요? 나는 피자보다 피자칩에서 파는 뭔가 합봉이 좀 맛있더라 나는 게이저 피자 나는 게이저 피자칩 합봉 욱 investing vom 아 Как 엄마 합봉도 결국에 되어있는거 해가지고 튀기지 않나? 오븐에다 데피나? 그리고 골고루 저 더 먹어요 밥만 먹을까? 밥만 먹을까? 밥만 먹을까? 밥만 먹을까? 밥만 먹을까? 밥만 먹을까? 약간 뭐 배부르기보다는 뭔가 딱 좋아 딱 밥 먹으니까 괜찮다면? 이 안주로 꺼낼요 맛있게 enemigo 좋먹먹먹먹먹 맛있긴 하네 역시 핫폭이 아 피자 좀 아.. 미스 아주 건강한 피자였을 줄이야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겠어 이런거도 아.. 아.. 리뷰 이벤트 쓰기로 했는데.. 아.. 다.. 다 먹었다.. 한 조각만 더 먹는데.. 와우 호로록 아.. 치즈 다 먹었다..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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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또 너는 쫀득쫀득 야채라 그러나 별로 그렇게 그런 맛을 못 느꼈어 콜라를 한 끼 하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콜라 ASMR 가야겠다 간다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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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모리 나머지는 이따 먹도록 하겠습니다